워쌰아 워쌰아 내가 어제 방송을 하다가 만득 이런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거든? 어 이게 뭔가에 피드백을 할 때 뒤에 까비를 붙이면은 좀 더 순해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만득아! 말을 짧게 빠르게 해줘! 너무 길어서 잡담해! 형! 어쩌라구요? 미안해! 중력형 생긴 거 존나 못생겼네 까비 니 생긴 걸 보고 말해! 까비 만득아 별로 효과 없는 것 어 별로인데 그냥 응 그것보다 라고 할 뻔이 난 것 같아 차라리 라고 할 뻔이 더 나은 것 같아? 라고 할 뻔을 이을만한 새로운 건 없을까? 라고 할 뻔 근데 대놓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근데? 약간 그런 느낌 만득이 병신 아 라고 할 뻔 저렇게 하는 거구나? 응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어때? 만득이 병신? 라고 했었나? 그렇게 했을걸요 형? 아 이건 좀 그건 좀 문제가 있네 아 이건 좀 너무 대놓고인가? 어 그거는 아예 싸우자잖아 또 솔라리바벌 일찍 끝나서 멤버들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좀 할게요 멤버들 좀 쉬고 있으세요 네? 어 끝나고 한다고요? 네 아버지 그거 무슨 소리예요? 네 아버님 확실하게 얘기해서 오늘 뭐 안 했잖아 확실하게 얘기해서 얘기해서 뭐 하나라도 하자고 오늘 뭐 하나라도 하자고 뭐 하나라도 하자고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적당히 하시죠 왜 어차피 너네 자러 안 갈 거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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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피곤하네 아 부러치지마 저 이미 할까진 갔었어요 내일 있을 구스구스 덕 때문에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아 우리끼리 구스구스 덕 하자 아 너 빼고 어 그게 왔다 아 너 빼고 근데 비포지 않을지도 비공개 녹화해서 아버님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개쿨 아니야? 야 어 우리 유튜브 올려 미친 나도 유튜브 없어 미친 그래 너희끼리 하나 찍어 아니면 노리는 건 딴 거였구나 그렇구나 야 하나 찍고 있어 아니면 진짜 너네들끼리 비공개로 그건 좀 그건 좀 그거는 좀 누가 얘기했죠? 어떤 새끼죠? 시발 휘청이 들어가야 만득이야 만득이야 회총이 들어가야겠지 아니 만득입니다 아니 혼자야 미친 놈아 혼자 뭐처럼이야 저거 씹고 얘기하세요 씹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씹고 얘기하시라고요 너블씨는 늦게 와놓고 입에 또 뭘 처음 물고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괜시리 너블이 오늘 8시 너블이 진짜로 웃는다 너블이 오늘 8시 22분 인가 접속했습니다 아니 얼마야 아 아이가 너블이가 8시 26분 킹벤이 7시 27분 너보다 왜 왔냐 내가 너 아프다 커버 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서 못 온다고 자 방금 센티브리스 하고 있을게 말하고 있어요? 눈치가 존나 없는데 혹시 몰라서 지각시간 체크해 넣긴 했어 너보다 봤죠? 제가 이렇게 없을 때 커버 쳐주는 모습 기억하세요? 근데 결승 실패했잖아요 아니 근데 둘이 가져가 없잖아요 오디전에 딱 민심 한 번 파악하고 와야죠 아 지금 좀 아프네요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잘 먹죠? 죽 먹나 보자 너무 잘 참아서 아가리가 아프실대요 죽튀김이라고 저분이 1일 5식 하거든요 너무 턱이 아프겠다 턱이 이 새끼야 1일 5식을 사랑니 뽑다가 의사쌤이 한숨 쉬었음 딱 보다 에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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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? 아 근데 그거 개웃긴데 좀 오래된 병원 썰이 존나 웃긴데 어떤 사람이 비뇨기과를 갔대 네 이제 묶으려고 네 아 나이가 좀 차서 네 근데 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간호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간호사님이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병원이 이제 방음이 잘 안됐대 근데 의사선생님이 할아버지이셨나봐 딱 보더니 어? 어떻게 하더라? 뭐라고? 뭐라고? 예? 예? 의사선생님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인데 저 손님 이거 정관 수술하러 오셨대요 하니까 어? 어떻게 하더라? 아 그게 무슨 소리요? 의사양반 심관 그 책 좀 갖고 와봐 네 어? 이렇게 하는구만 들어오래 도망자 도망자 아니 어 뭐야 맡겨도 되는거 맞아? 와 나이 썰이 젊나 웃겼는데 진짜 개무서웠겠다 어? 어떻게 하더라 진짜 무섭긴 한데 음 어떻게 하더라 아 그거함? 어 병원 갔는데 물로 양치를 하라는거임 약을 따라주더니 응 그래서 그냥 소독하는 약이겠구나 하고 이게 그걸로 양 그 가글을 했다? 응 근데 가글했는데 마취가 되더라 어? 삼켰으면 X될 뻔했어 원래 그 그거 저 그 그 뭐야 치과마다 다름 그 마취가글 좀 어 신기하다 어 그래? 부진대는 일단 칼 쑤시고 보는데 입에 그 플래그 지울 때 줄 때 있어 마취 주사를 꽂는거야? 잇몸 마취 시키고 응 어 그니까 마취를 대강 해놓고 이제 마취를 진찜 마취를 하는거야 찜 마취할 때 존대 아프잖아 원래 그래 잇몸에다 주사 맞잖아 나 나도 혓바닥에 마취 주사 맞아봤어 혓바닥에 마취 주사를 왜 맞아요? 근데 진짜 아 주사 바늘이 너무 아파 아 근데 난 눈썹 파투하는데 나 입에 너무 개 아픈 진짜로 나 입천장 구멍 뚫린 적 있어 주사 바늘 그거 어? 그니까 주사 바늘 놨잖아 잇몸이라서 입천장에 놨단 말이야 근데 혀로 만져보면 이게 구멍 난 거 이거 느껴지 어 진짜? 어 거기 바발끼면 어떡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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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지저분하게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많이 말하는 거네요? 그렇게 하면 되겠지? 너울이 썰려 갑자기 비누기가 썰리기 하니까 너울이 학교 썰도 좋나 비누기가 썰 뭐야 갑자기 아 형 없을 때 풀었어 어떻게 하더라? 나 학교 썰? 나 학교 썰 뭐지? 어? 그렇게는 안 될걸? 하하하하 그렇게는 안 될걸? 하하하하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하기 싫으면 하지마 한 번만 더 한숨 쉬고 이러면 나 수업 안 해 딱 이러신 거야 근데 그 재밌는 친구가 갑자기 애들을 웃기고 싶었는지 맨 뒤에서 입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는 안 될걸?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그 미친놈이라니까 진짜 하하하하 그렇게는 안 될걸 모르시는 분들은 너울 유튜브 정독하세요 나 그거 보고서 존나 없었는데 혼자 야 나 니 유튜브 해놔 봐준다 너울 유튜브 재밌긴 해 고맙습니다 이번에 영상 영상 하나가 19금이 떠서 내렸어요 하하하하 나 같은 경우 19금 뜨면 그대로 두는 편 형 뭐하는데 그렇게 됐어요? 약간 어까임 어 약간 어까임 응 근데 썸네일이 되게 자극적이네 보니까 뭘 자극적이야 아니야 그거 어까임 어까 나 얼굴이 너무 자극적이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클릭하게 니 얼굴도 만만치 않고 자극적이야 거의 고깃집 된장찌개야 누나도 화실? 하하하하 근데 누나도 화실? 나도 근데 좀 자극적이긴 해 썸네일이 좀 보면은 너무 예뻐서 미쳤나 나 나 노란 딱지가 떠가지고 이거는 하하하하 너 떠가지고 뭐 그 다음 아우 말 끝까지 해줘 어? 핀민혁이 말하는거 아니였음? 아니 뭐라 했지? 그 그 형 그새 까먹은거야?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엇간거 같은 możemy 이 이, 이의 신청했는데 어, 이의제기했더니 실태 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